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건 곧바로 지금 우리의 인식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한 일의 과거사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만 이 문제가 제대로 자리 잡히면 이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 운동의 30년을 보면 이 한 수업돼서 일본과 미국이 한 수업돼서 끌고 있어요. 과거사와 이 한미일의 건배는 결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한 일의 과거사가 아니라 한미일 과거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보지 않으면 과거사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 7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계속 좀 볼게요. 자, 일본의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명백하게 범죄 주체가 누구예요? 일본이죠. 그렇죠? 범죄 주체입니다. 일본이 범죄 주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가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피해자들의 증언도 가짜가 아니지만 그들이 이 일본군 위한 문제가 일본 국가의 범죄라는 것은 이미 피해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일본군 병사기들의 증언으로 그리고 일본군 문서로 그리고 구연합군의 기록으로 일본군의 성도의 범죄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볼까요? 왜 이런 흉악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설립했는가? 그 이유는 이왕도 4가지 방식으로 문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강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천만에요. 전쟁을 잘 치우기 위해서요. 두 번째,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문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병을 누구의 성병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성들의 성병을요? 아니요. 일본 군인들의 성병을 예방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전력도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세 번째, 군인들의 사기를 제약하기 위해서요. 이건 뭐예요? 전쟁을 잘 치우기 위해서요. 네 번째, 군 기회의 유지, 스파이 방지를 위해서요.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일본군군의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요. 오로지 일본의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많은 것을 점점이 다 위안수, 일본군이 세면 위안수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수많은 아시아 태평강 지역에 위안수를 설립해요. 이게 일본군 위안수 제도였습니다. 여성들을 모집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냥 민간인이 알아서 모집했을까요? 정말요. 이게 1938년도 문서예요. 군 부가 직접 명령에 의거에 통참합니다. 이 38년 문서가 발송되기 이전에는 군 부가 어떤 것을 파악하고 있었냐면 각 지역마다 인신여의 집단들이 나타나서 여성들을 모집하고 등등 그래서 민심이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파악하고 있었어요.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뭐냐? 앞으로는 과격군이 통제하고 여성들을 모집할 때도 이와 같이 해라. 그 지방의 헌병, 그 지방의 경찰 당국이 긴밀히 연계해서 여성들을 모집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일본 부익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혼한 줄 아세요? 여성들을 오히려 보호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문서에 비해서 이 문서 속에 여러분 여성들을 보호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명령에 의거에 통참하는 이 문서야말로 여성들을 모집할 때 군 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여성들을 이송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군 부가 발급한 일본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가지고 일종의 귀자예요. 즉을 가시고 전쟁터로 여성들이 배치됩니다. 운영과 관리는 누가 있을까요? 민간업자들이 알아서 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군 부가 직접 직영한 위안소 그러나 민간업자를 관리자로 이용한 위안소 또 때로는 민간인이 사용하는 시설을 이용한 위안소 모든 것은 직접 군부가 설사 그런 형태라 하자로 억자가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만정이 훈이 통제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 위안소를 이용하는 규칙이라든가 요금, 시간, 위생관리, 격리 등의 이까지 모든 것을 훈이 지시를 하고 이미 관리를 합니다. 어느 하나도 자유롭게 없어요. 위안소 규정도 붙입니다. 병면만 위안소가 이런 병면에 위안소 규정을 시켜요. 30분 이상을 넘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군인들 그리고 모든 군인들에게는 돌격 일멀이라는 콘돔을 배구를 합니다. 나중에 전쟁이 말기에 콘돔이 부족했어요. 그럴 때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콘돔을 씻어서 재사우겠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군인의 일기에서도 여성들이 어떤 지급을 당하고 있었는가 드러나요. 저 일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성들은 성폭행한 행위 자체를 조선 정권에 당하고 전쟁과 비유해서 여성들의 성폭행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전 이 사귀분은 드러난 미안소 무섭들이고요. 전쟁이 끝난 게 어떻게 했을까 일본군과 역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일본군과 미국과 피해군이 피해군의 범죄가 어느 하나 가볍지 안 톱니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지난 78년에 이 범죄를 은폐하는 행위로 계속해서 2차 3차 피해를 지속시킵니다. 미국은 범죄 사실 은폐하고 범죄자를 불청하라고 면책해요.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은 일본은 마찬가지 범죄를 은폐하고 부정하고 미워차는 책임 무정 지속자 가위 피해군을 침묵하고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까지 하고 그리고 사적인 책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죠. 고맙습니다.